공간으로 넣기가 생각보다 내가 아마 벵권이면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내 공미 자체가 별로 안 빨라 생각보다 커 힘없고 조그만한 캐릭터를 싫어해서 느린 편이야 뭐야 이건? 뭘 눌렀지? 나이스 내가 LB하고 Y를 눌렀나 보다 LB, Y는 뭐야? 로빙스루 아 로빙스루구나? LT하고 Y를 눌렀고 힐로 빼냈다가 조엘론 그래도 1,300만인가? 1,200만 파운드에 팔았어요 이번 시즌 리버풀 장사 진짜 잘했어 레드카이도 3,400만 파운드에 팔아주면 정말 장사 잘하는 거에요 LB, LB 잘했잖아 유로에서 잘했잖아 그래도 솔직히 다가서 다가서 그렇지? 패스가 들어올 때 이미 짐투론 늦었잖아. 그럼 달리면서 받을 필요가 없지. 자기 강점은 그거였단 말이야. 그래. 안 뛰고 그렇게 그냥 몸으로 받아내고 골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했잖아. 아, 이것부터 신경을 써요. 그렇게. 바운드! 오, 밑다. 받아주고. 컴투를 보내버릴게. 이상한 컴투를 뛰네. 오케이. 만족키치를 닮긴 닮았어. 아, 이 씨 어디로 쳐준 거야? 아, 오늘 진짜 똑같이 나가는 패스지. 오케이. 누구한테는 걸리겠지 하고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렇게 하라고. 나이스. 오, 뭐. 딸디스. 방신톱으로는 한번 달리,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떨었다가 다시 달려들어간다는 건 없어. 인간의 상황은. 한 번 볼 잡을 때를 잘 잡았잖아. 안 달리고. 아, 이 씨. 아, 이 씨. 아니, 이 씨. 저 새끼들 둘이 뭐. 뭐야, 얘들은. 혜린 님이 숨인 줄 알았어. 뭐. 아, 바이 님인가 했더니 뭐 혜린 님이었어. 왼쪽 피었다. 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원장님쪽. 아니, 그 전에 한 마리. 에리 님이 숨인 줄 알았는데. 아아.. 예, 우선. 이제 또 하나 더. 얘는 좀... 빼내야 되겠다. 아들, 여러, 보다. 이제 היא 기다리고 있다. 저거 뭔데. 뭐. 이게 컴퓨터인데. 인텍트가 뭐한 데다 과풀이 할래요? 중지고 그렇지 하지 말게 하이씨 내려가 그럼 그는 어디 간다 오오 오오 그 옆으로 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찰 걸까 아니 그니까 딱 각도가 안나와갖고 처음에 처음에 찼으면 들어갔으면 있었을 것 같은데 각도가 안나와갖고 각도가 안나와갖고 그쪽으로 몰아넣음 새끼야 거기다 패스를 하면 걸리지 그쪽으로 몰아넣음 새끼야 거기다 패스를 하면 걸리지 그쪽으로 몰아넣음 새끼야 거기다 패스를 하면 걸리지 어 대신이 컴퓨터였구나 그 컴퓨터 줘도 돼요? 컴퓨터 주면 내가 당겨버리면 돼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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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침투로 갈 수 있겠지 그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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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해 이거 기분이 이상한데 얘네가 좀 전하는 건데 얘네가 좀 싸우고 나오게 오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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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주면 안 돼 씨 여기 주면 안 된다고 오오 조금 못 키운 거였는데 저건 난 저건 생각보다 막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저쪽으로 밖에 못 차는 거라서 나가는갑다 나가라고 아 거의 오른발로 차갔어 이 씨X야 될 사람만 되네 오오 한 명만 다 온 거였지? 이 씨X가 온 거야 이 씨X가 온 거야 아이고 딴 놈들이랑 놀래 아이고 이 씨X는 이 씨X는 이 씨X가 온 것 같다 이 씨X는 그래도 안 먹어 이 씨X에는 위로 조금 더 위로 어 그렇지 오늘 길게 탈게요 에레이 씨X 개 욕심 부리고 탔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인가 나는 괜찮아요 이 팀이 안 들어갈 거 알았어요 아니 그 정도는 좀 들어갈 거라 생각해줘요 이 팀 이번 판 절대 골 못 넣을 거야 박스 앞에서 찾은 거 아니죠 저 코게버가 길팀한테는 안 먹기려는 것 같은데 파이센 가버린 거에 이건 내가 얻으면 되겠지 아우 씨 아 저 오늘 될 때까지 그래도 버텼냐? 아 이건 연습이 너무 안 돼 다이아였어? 다이아인데 원다임은 안쪽으로 더 들어와요 아 좀 더 신경 써봐 지금 여유 있으니까 아니 유호시팅 3개 차 놓고 골 못 넣는 사람이 평점은 왜 8.4야? 어디 있잖아 어지가 두 개구나 두 개나 되나? 어떻게 두 개지? 하됐으니까 수루를 하나 밀어준 거라 은하가 또 있었나?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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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라인 컨트롤 하려니까 어색하다 에이 안되는갑다 나 그래도 조용히 내려가고 있어 또 내 자리로 아 거기 말렸는데 빨리 갔어 네 보란색 쓰고 오케 으아 으어짜 케래시 리아 위아 웨스트풀 파스 안포스 에러 렛리 아 아 아 아 플레이어 안포스 아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컴트인가? 컴트인데 이거? 어 이걸 태클을 하는거야 컴트가 아 졌던 태클 앙 앙 앙 앙 뭐 저 캐릭 누구에요? 원더님이에요? 뭐? 금방 태클 맞은거야? 클래싱 아 클래싱 한입 아니야? 한입인가? 아니 백네임이 이상하던데 어 바뀌어서 그랬어 알런쇼 작아 아 아니구나 씨 아 나가야 좀 이제 알런쇼 작아간 줄 알았어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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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올라와주고, 조금 더, 조금 더 올라와요, 어. 아 배웠다. 아까 사과 하나 먹었다며. 너무 죽겠다. 잘 안남안해지고! 알겠습니다. 타, 타! 그러고. 가봐. 쪽쪽. 쩔. 2ladı 안팎 뭐…. 반칙이 아니야? 싸워 맞았냐? 17 prochain 그 모양이 강조했습니다 공간의 아샤를 넘네 근데 그거 쓸데없지 강조했 which 이미 개발데 이미 이미 그 형 그니까 그건거 같더라고, 영상보니까 그 뭐냐, 몸싸움, 공이 없을때도 그게 되더라고 공이 없을때도 등으로 밀면서 가고 그게 도대적인거 아니지? 아이 그냥 안받았네 그니까 등으로 밀면서 공이 없을때, 오프버릴때 싸움, 등지고 싸움이 되더라고 근데 그거 솔직히 너무 강조해갖고 너무 강해지면 좀 골아픈데 그거 지금정도로도 충분한데 사실은 그지? 차야겠다 뭐 튼겨나고 그런거 없나? 그러게 난 빨리 이적실이랑이나 빨리 마감좀 뗐으면 좋겠다 한입을 드릴거잖아 내가 잘거였으면 아 그러게 나도 후구마 말대로 알아 fm을 할게 fm하고 싶은데 이거 해두면 안할려고 푸른다고 해두면 거기 조심하세요 마샬 론스터 지금 계속 들고있어 업데이트 되게 자주 들고있어 마샬 론스터는 근데 리버풀 너무 걔 너무 곱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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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을께요 오케이 그러면.. 네오님 돌아가고 나이스 과연.. 아이고, 이거봐. 아이고, 이거봐. 자신감이 사라질려고 그런다. 아우, 웃다. 신이 와서 이런거 보시려고 하는거지. 기다리려고 한거래요? 아니, 아니. 바이넬 좀 전에 스루패스였죠? 쇼스루 다운돼. 아, 진짜. 이다시 측면 내보내는건 큰 의미가 없잖아. Sophie and Max 어딜 살아서 방이 멈추지 않는거다. 얘까지 이야기한 걸 고민이 안 나요. 타이밍이 움직여야 뒤쪽에서 받아 타이밍을 맞잡나를 좀 볼라 그랬는데 얘네는 너무 내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게 안 된다 얘네. 초본 자체가 안 된다. 아 나이스. 야이씨는 왜 여기 있어? 뭐? 아무도 박을 안 가길래. 아이고 이씨 이거 그냥 기억만 하고 있어. 힘들어서 못 내려가겠다. 힘들어서 못 내려가겠다. 류슈팅 5개 탔나 내가 지금? 3개요. 박스 안에서만 3개인가? 그래 때문에 쪽팔에서 다른 힘이 풀린다. 다이어트 훌륭으로. 이겨드리키. 다이어트 훌륭으로. 우와. 우와. 으아악 아니 빠잉 형제는 누구였어? 원더님이었지 날 주지 그냥 안 될 놈은 이제 뭘 해도 안 된다 수비수처럼 이렇게 공중볼 이렇게 그냥 차버렸어 그렇다고 해줘요 공중볼은 아무 때나 까버리더라고 보니까 엄청나는 롬다 롬ы